MBC 테마기행 성전비가 세워져 있는 경상북도 칠곡하고도 애국동산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현대사의 산증인으로 불릴 수도 있다고 하고 그만큼 역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도 그만큼 큰 사건들이 펼쳐진 곳이 바로 칠곡입니다. 물론 테마기행길 그 굵직한 현대사 속으로 한번 빠져들어가 보겠습니다. 레이디 고! 겨울의 찬바람 속에서 온기의 소중함이 느껴지듯이 저마다의 따뜻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희망으로 향하는 여정의 길 위로 저도 걸음을 옮겨봅니다. 여행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여행 지도를 펼쳐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칠곡의 풍경을 한눈에 펼쳐보려고 합니다. 칠곡군 양목면 관호산성 정상이에요. 임진왜란과 6.25 전쟁의 상처가 있는 곳이지만은 지금은 시원한 풍경을 즐기는 전망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 있는 이곳은 관평로라는 곳입니다. 관평로. 평화를 바라본다라는 뜻이죠. 이야 여기 올라오니까요. 외관의 풍경이 한눈에 바라보입니다. 이 밑에는 요요히 낙동강이 흐르고 있고요. 이야 저 멀리 오른쪽에는 저게 그 외관철교관. 그 너머로는 새로 생긴 외관교. 왼쪽에는 케이틱스가 지나가는 고속절도. 이야 이야 왼쪽에는 현대의 시간이 흐르고 오른쪽에는 역사의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국외만 돌리면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하죠. 다양한 시간으로 이어지는 다리들 중에서 과거로 향하는 다리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다리는 아주 역사가 있는 다리 같아요. 오래오래 된 것 같은데. 이게 아마 호국의 다리라고 불리는 것 같아요. 차량 통영이 없고 사람들만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낙동강을 유유히 가로지로는 낭만이 있는데. 이 다리에는 또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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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추운 날씨에 저를 또 이 다리 한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셨군요. 제가 아까 관평로에 올라갔더랬어요. 거기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다리가 제일 먼저 보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호국의 다리라고 불리려나요. 지금은 호국의 다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뭐라고 불렸어요. 옛날에는 구철교라고도 하고. 구철교. 인도교라고. 인도교. 호국의 다리가 왜 호국의 다리인가요. 옛날에는 이곳이 이제 단순 철교로 있었는데. 칠곡군 양목명과 외관업이 연결되는 단순 철교였었는데요.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북한군이 내려오는 걸 저지하기 위해서. 외관에서 두 번째 교국을 폭파하게 됐습니다. 폭파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 계기로 해서 승리를 하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국의 다리라고 불리는군요. 네. 그래서 다시 호국의 다리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경부선 철도로 1905년에 지어졌다가. 1944년 새로운 철교가 생기면서 국도로 사용되던 다리인데요. 6.25 전쟁 당시에 긴박했던 흔적들이 다리 위에 이곳저곳에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아있습니다. 저기 위에 여기 여기 짤려는 포신하지요. 여기 봤습니까. 여기 위에 여기. 아 예예예. 이런 곳이 그때 이제 당시에 폭파됐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국의 다리를 걷다 보면 상판 없는 구간이 나오는데요. 당시 유엔군이 끊어버린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게 무너졌으면 우리가 그냥 그냥 부산까지 그냥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재 이 남한이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도. 그렇죠. 그렇게 충분하게 그럴 가능성이 있었어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이 평화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 다시 한 번 일깨워주네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인도교로만 사용하고 있나요.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이 이곳을 산책하면서 강을 바라볼 수도 있고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행객들도 많이 오는 곳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겠어요. 그 역사의 현장을 보러 오겠겠군요. 그렇죠. 지금은 평화롭게 흐르는 낙동강. 전쟁과 평화의 의미를 잊지 않기 위해 칠곡 호곡 평화 균형관이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까 아주 거대한 철모가 군기를 딱 잡고 있네요. 이야. 어마어마한 철모. 아니 구멍 뚫린 철모에 매달려 있는 저건 뭐예요. 아 이거는요. 낙동강 전투에 55일간 전투를 했다는 55개의 단필을 형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55개를 상징해서 바로 넣어놨군요. 55일간 전투 상징. 그렇죠. 그런데 여기 구멍 뚫린 철모에는 무슨 단어들이 많이 적혀 있네요. 여기에 칠곡군에서 주요 전투 단어를 20개를 적어놨습니다. 다부동 전투, 낙동강 방어선, 또 55일간의 전투, 또 워크라인, 이런 것들을 단어 20개를 적어놨습니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를 이해하기 위한 체험관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다양한 체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훈련소 입소부터 해야 된다는데. 하하하. 아직 그러면 체험을 위해서 군대 한 번 더 가죠 뭐. 군인 체험하기 위해서 복장을 갖춰야 된다. 최주몽. 1일 군인으로 명받았기에 신고합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군인이 된 기분이. 네. 외관 철교의 폭파가 결정되고 외관업 주민들에게 소개령이 내려지는 과정. 그리고 전쟁 당시 힘들었던 생활상이 눈앞에 쫙 펼쳐지네요. 자, 긴급 상황 속에서 사이렁이 불어오고 있고 여기 와보니까 피난민들이 그 당시에 먹었던 주먹밥 같아요. 네, 주먹밥인데 외관 시가지가 전면에 폐허가 되다 보니까 피난 갔다가 왔더라도 집이 다 부서지고 하면 폐허가 되었으니까. 그렇겠죠. 환자집을 짓고 운막을 치고 이렇게 해놓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먹을 것이 다 없어지고 하니까 그때 당시에 보리쌀, 쌀은 생각할 것도 없고 보리쌀이나 옥수수 이런 것들을 내가 소금 정도만 넣고 만들어서 주먹밥으로 끼니만 이어갔던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얼마나 배고픈 우리 피난민들한테는 이게 큰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었죠. 전쟁의 운명을 바꾼 외관 철교 폭파 현장을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지시려는... 모두 마을을 떠나십시오. 오늘 밤 외관 철교는... 폭파야! 우와! 이거 탱크 아니에요, 탱크? 네, 맞습니다. 이야... 철물으로... 6.25 전쟁 때 쓰인 전투 장비들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전차래요. 1일 군인 됐으니 뭐 용감하게 한번 타봐야겠죠. 귀류 중사! 앞으로 진격! 고개 숙여라! 엎드려! 실전하는 것 같아 전쟁터에서.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상황을 자세히 펼쳐놓은 후국 전시관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전시관에 들어서면 마음이 슬겨내지는데요.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사자의 유품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전쟁이 없었다면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우리의 이웃이었겠지요. 그 당시에 여기서 발굴했던 철모? 네, 철모인데 그때 당시 전쟁이 나니까 묘를 못 만들어주니까 돌로 그냥 이렇게 세워서 총을 놓고 철모를 씌워놓고 북진하고 했던 그때 모습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놨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거 저한테 소개해 주실 거 있으세요? 네, 유해 발굴할 당시에 369고지에서 삼각자가 발굴됐는데 삼각자? 네, 거기에 최선갑이라고 한자 이름이 책여져 있어가지고 그 분은 바로 누구다가 나오니까 가족을 찾아서 전달하고 태극기 휘날림에 혹시 영화 본 적 있으세요? 네, 그 영화를 이걸 모티브로 해서 태극기 휘날림에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가슴이 아픈 얘기고 그 얘기 말씀드리니까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렇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우린 이걸 영원히 지켜나가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전쟁의 서영들이 속에서도 귀족처럼 사람을 품어준 공간이 있습니다. 작은 성당이지만 한눈에 봐도 아름답지요. 안녕하세요. 뭘 그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오다 보니까 성당이 너무 예쁘네요. 겨울에도 이렇게 예쁜데 이게 바른 계절이 와도 더 예쁠 것 같아요. 봄, 추나, 추동에 언제든지 와도. 네. 이 보니까 성당이 얘기를 많이 안고 있는 그런 예사롭지 않은 성당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칠곡에 아주 천주교 순례지가 있는 그런 유서 깊은 오래된 고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칠곡에 유명한 성지가 있고 유명한 성당이 있다는 것. 그런데 이게 가실의 성당을 지어서 많은 분들이 여기 모였을까? 그런 좀 궁금증이 있어요. 네, 그 당시에 여기 가실본당에 처음으로 오신 분이 프랑스 신부님인데, 하경조 신부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와서 성당을 지으려고 물색을 하다 보니까 이 앞에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낙동강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로를 통해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낙동강 위에 언덕 위에 성당을 짓고 싶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옥을. 한옥? 네, 그 당시 여기 마을에 한옥을 구입해서 성당을 세웠습니다. 한옥을 지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빨간 벽돌 아니에요? 네, 네, 네. 1895년에 처음으로 여기 성당이 돌아오고 나서 이 건물은 1923년에 지어졌습니다. 1923년, 일제강동기 때. 네, 1923년에 지어졌는데 이 가시성당은 경북으로, 대구 경북으로 치면 두 번째예요. 계산성당 대구예요. 계산성당 다음으로 여기 칠곡의 외관에 가시성당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성당은 경상북도에서는 최초예요. 경상북도에서는 최초. 네, 그렇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이곳은 오랫동안 낙산성당이라 불리다가 2005년부터 마을 이름을 따서 가실성당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본듯하지 않아요? 뭐 신부석, 올해 청춘 등 영화, 드라마, 촬영, 인기장소로 아주 꼽히는 곳이에요. 날 좋을 때 사진 찍으러 오는 분들은 많아요. 십자가산이 또 있는 제대하고 성모동굴도 남다르고요. 여기 성모님 모신 곳하고 예수님 모신 곳이 좀 독특하네요. 동굴을 파서 동굴처럼 만들어서 모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성모님이 프랑스 르드리 성모님 동굴 그 형상을 또 대구에 있는 성모당이 있거든요. 그것을 본떠서 여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성당이 1895년에 지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100주년 기념으로 이 성모 동굴을 만들었습니다. 아, 100주년 기념으로. 100주년 기념으로.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야외 제대처럼 여기서 미사도 하고. 여기서 미사도 드리고. 네네, 할 수 있고 제대처럼 그렇게 만든 곳입니다. 많이 사계절 많은 분들이 오시겠어요? 네, 많이 옵니다. 여기 잔디가 파랄 때 생각 하나 보세요. 정말 예쁘겠죠? 아주 예쁘겠죠. 네네. 역사는 무슨 미사도 드리고 있어. 강요도 듣고. 네, 음악회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천주교 성지순례의 한 장소가 된 가실 성당의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백년의 역사가 수교원함을 자아내는군요. 성당이 아늑하고 포근하니 누구든지 오면 다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 일반인이라. 네,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이게 한 100년이 넘고 전쟁을 지나쳤고. 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처하는 게 없어요. 깨끗하게 잘 보존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 전쟁이 피해가 아니라? 아닙니다. 여기 낙산 지역에도 여기가 전쟁이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변의 마을들은 다 폭격으로 다 사라졌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성당만 남아있게 됐습니다. 6월에 전쟁이 일어나고 8월에 여기까지 북한군들이 내려왔었어요. 7월 말, 8월 초에 그 당시에 북한군들이 들어와서 여기를 야전병원으로 썼어요. 여기를 넘어왔단 말이에요, 다리를? 네, 그리고 8월 3일 날 우리 외관 지역에는 소개령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다 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폭격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북한군들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를 병원으로 썼기 때문에 북한군들이 들어왔을 때는 북한군이 병원으로 썼고 또 연합군, 미군들이 들어왔을 때는 미군들이 여기 와서 병원으로 썼습니다. 이렇게 보면 십자 모양으로도 천으로, 강목 천으로 여기다 만들어 놓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성당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낙동강 덕분이라고 합니다. 신부님들이 당시 강을 따라 선교를 다녔기 때문이라죠. 저기 선생님, 저기 동상이 있잖아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어요? 저요, 성모 마리아님 아닌가? 성모 마리아는 저기 어린아이로 돼가 있는. 그래요? 그럼 큰언니니까.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세요. 엄마? 안나예요. 안나. 그럼 예수님의 애할머니. 네, 네, 네. 그래요? 좀 금시초분인데? 가시성당의 주보 성인이 안나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이 안나상은 이 성당이 지어질 당시에, 1923년에 지을 당시에 프랑스에서 1924년, 1923년 이때 프랑스에서 직접 제작된 걸 그대로 옮겨왔는 거예요. 보통 한국천조교회에서 안나상 아마 유일한 거예요. 맞죠. 유일하게 가시성당에만 모신 것 같아. 네. 네. 가시성당 내부에 있는 10개의 창문에는 성서 말씀과 예수님의 생애를 담은 40가지 이야기가 스테인드 그라이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집, 가시리라는 이름이 참 잘 어울리네요. 성당 자체가 소박하고 좀 아늑한 분위기인데 시자들한테는 큰 공부가 되네요. 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가 영혼이 담긴 기도는 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칠곡에 혹시 유명한 시인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분 아닌가? 누구예요? 최주봉이라고. 아니, 아니지. 저죠. 최주봉 배우지. 저 깜짝 놀랐습니다. 몰라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을 김수환 추기경님 아시잖아요. 네, 그럼요. 김수환 추기경님은 그분을 어떻게 표현했나 하면은 우리 사회를 끊임없이 깨우쳐준 정신적 원로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신적 원로이다. 우리 지금 그분을 만나러 한번 가보실까요? 집에 계실까? 아, 그런 것 같아. 안 계시면 어떡해. 하여튼 만나러 가죠. 한번 가보시죠. 누군가 했더니요. 한국 시단의 거장이자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친근한 시인인 구상 시인이에요. 칠곡과는 기쁜 인연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시인의 이야기가 궁금해지네요. 아까 가실 정당에서 마지막에 유명한 시인 말씀하셨죠. 누구시냐고. 그렇죠? 그분이 여기에 거쳐하셨던 구상 시인 댁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대식 건물인데 이 앞에 이 사랑방은 이게 뭐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관수제입니다. 관수제. 물을 바라본다는 뜻이잖아요. 물을 바라본다. 그 이제 우리 구상 시인은 강의 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강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지금은 이 관수제가 복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 관수제가 낙동강을 바라보게끔. 반대로. 반대로. 항상 이 문을 열면 낙동강이 보이는 거예요. 이런 데서 22년으로 사셨고 이중섭하가시죠. 아유 잘 알죠. 이중섭하가요 이중섭하가를 여기서 얼마 동안 머무르기도 해 주셨고 함께 네. 그러니까 구상 시인한테는 이곳이 작업의 공간이었고 네. 그리고 사랑방 역할을 했던 곳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또 쉴 수도 있고 네. 구상 시인이 22년을 살았다는 이곳. 현재 구상 문학관 자리는 부인이 운영한 순시무연이 있던 자리고요. 병원 옆으로 가정집이 있었대요. 문학관 내부에는 검소했던 시인의 생전 시절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품들이 남아있습니다. 이 문학관에는 이 구상 시인의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구상 시인이 아까 제가 연작 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밭일기라든지 또 강의라든지 여러 가지 시집이라든지 이렇게 다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구상 시인이 본 적이 경상북도 칠곡군 외관옥이에요. 네 본 적이 네 본 적이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전체적으로 칠곡군에서 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문학관을 지었게 됐습니다. 구상 시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만들어진 문학관이다 보니까 비교적 유품과 책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2만 7천여 권의 책을 보존하고 있는 문학관은 그리 흔치 않다는데요. 이 책들 사이에서 익숙한 그림 한 점이 보입니다. 이중섭 작이네요. 이중섭 화백이 그린 건데. 아직 우리 저기 시인하고 친했나? 엄청 친했어요. 아까 우리 간수제 보고 오셨잖아요. 간수제에서 몇 달 동안 기가하신 분이에요. 아 그렇게 말씀하셨군요. 네 이중섭 학과가. 저 때만 해도 이게 원래 시인 KC 가족인데 저기 새발 자전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발표할 때는 저 새발 자전거로 발표했었어요. 그 저 당시가 55년도였거든요. 55년도에 제발 자전거가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렇지. 이중섭 학과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중섭 학과가 자기 자아상이에요. 구상 시인은 아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부인은 뒤에서 있는 모습인데 얼마나 행복해 보이네요. 그리고 아기가 천진난만한 모습을 잘 그리는 게 이중섭 학과이잖아요. 아주 천진난만한 모습이었죠. 너무 잘 천진난만한 모습인데. 고개를 꺾었네. 네 아주 꺾었어요. 그런데 이중섭 학과는 표정이 어때요? 아주 심각하네요. 아주 심각하죠. 자기 아들한테 새발 자전거를 사주고 싶었대요. 약속도 하고 편지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해서 부인한테. 그런데 그거를 못 해주는데 이걸 보고 있는 자기 자신이 좀 이렇게 표현됐다고. 많이 안타깝죠. 네네네. 따뜻한 인간미를 강조했던 구상 시인. 이중섭 화가뿐만 아니라 어려운 예술가들을 많이 도와주셨죠. 그런 시인이 눈에 비친 전쟁의 모습은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여기 줄지어 누웠던 덕들은 눈도 감지 못하였겠구나. 어제까지 너희의 목숨을 겨누 방아쇠를 당기던 우리의 그 손으로 썩어 문드러진 살덩이와 뼈를 추려 그래도 양지발은 두배를 골라 고이 파보도 띠맞아 입혔거니 죽음은 이렇게 미움보다도 사랑보다도 더욱 심리스러운 것이로다. 선생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시 읽을 때만 그러죠. 시 낭송하셔도 되겠어요. 많이 했죠. 이 초토의 시가 15편의 연작 시잖아요. 그래서 이 시를 발표하고 이 시로 서울시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문화상을 받고 프랑스 문인협회가 선정한 세계 200대 문인의 한 사람. 우리나라에서 딱 한 사람만 들어갔어요. 세계 200대 문인의 선정된 거죠. 네. 선정된 한 사람. 구상 시인의 시는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시어를 써서 번역이 쉬웠고 그 덕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구상선생님의 시이기 때문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외관에 오시면 그냥 가지 마시고 꼭 문학관에 들려서 한 편의 시를 암기하고 가시고 보시고 가시면 여러분들한테는 삶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한 편에 시 같은 그림이 펼쳐집니다. 시와 같이 알찬 무언가를 잘 다루기로 소문난 곳인데 풍경이 좋은 이곳에 아니 때마침 눈이 서복서복 내리고 있어요. 펄펄 눈이래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눈 내리는 겨울날레는 겨울날에는 따끈따끈한 음식이 절실하죠. 그죠? 가만히 있어봐. 근데 여기는 우리의 장독대가 이렇게 수많은 장독대가 질비하네. 여기 우물도 있고. 자 이게 무슨 집이냐. 이 집은 아주 마음씨도 따뜻하고 온도도 따뜻하고 그리고 정도 따뜻할 것 같습니다. 저기 또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데 가보죠. 뭐가 기미나네. 밖에는 눈이 오는데 안에는 무락무락 훈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마솥 참 오랜만에 보네요. 안녕하세요. 아침 일찍부터 뭘 이렇게 삶고 계세요. 가마솥에다가 뭐. 아 이게 콩 아니야? 네네.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주 만들려고요. 지금 콩을 삶아서 매주 만들 준비하고 있어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맛 좀 볼 수 있어요? 네. 좀 맛보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이 귀한 건 한국은 많이 먹을 수 없지. 비싼 건데. 그렇죠. 그렇죠. 와 일반 콩보다 이렇게 굵고 커요. 굵고 커요. 맛있어. 밥에 앉혀 먹어도 달고 맛있어요. 그래요? 고향 생각나요. 그렇죠. 내 할머니 손길이 생각나는 거야. 이 콩이 귀하죠. 이게 귀한 콩이죠. 그 매주를 만들 때 쓰는 굵은 왕테라 하는 콩인데요. 우리가 이제 심의 토종 콩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토종 콩. 옛날부터 내로는 종자이기 때문에 토종 콩이라고 말하고 또 생산이 많이 나게 해서 이제 보급을 많이 이제 학대식에 나가는 콩들은 종자를 계량해서 나오는 콩이 수량이 많이 나와요. 가격 차이가 한 삼 분의 일 이상 가격 차이가. 이게 비싸단 말이죠. 많이 비싸죠. 네. 자 이제 나 삶았으니까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 다음 단계는 절구에 가서 이제. 절구통에다 놓고. 절구통 거기 놓고 쿵쿵 찔 거예요. 홍두깨를 찌는다. 네네. 그럼 저도 그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나요. 그럼요 오늘 저 선생님이 오늘 다 해 주시면 저는 더 고맙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온 김에 메주를 만들어놓고 갈게. 네 알겠습니다. 네 제 메주가 어떠냐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우와. 야 믿었다. 야 이걸 두 분이 하시오. 너무 힘드시겠어. 이야. 이거 가져와가지고. 부스부스라니 잘 익었죠. 자 여덩 절구통에다가 메주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이 삶은 콩이 너무 많으면 또 안 져줄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만. 이것만 해서 그럼 찍으려고. 일단 일단 내가 한번 이거 해볼까. 옛날 방식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콕콕 쪄가지고 옛날에는 손으로도 이렇게 했거든,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선생님, 힘드시죠, 이게. 이 숙단에 조겨놔서 제가 어린 시절에 많이 해본 가락입니다. 이럴 때는 선생님이 노동요가 좀 있으면. 노동요? 노래하라고? 네, 그러면 힘이 좀 덜질 것 같은데요. 자, 눈 내리는 날. 매주를 만들자, 매주를 찌자. 매주를 찌세, 눈 오는 날 매주를 만들면 매주콩이 잘 쪄지고 매주가 잘 만들어진다. 어, 좋다, 어, 좋다. 매주를 만들자. 아이고, 힘들어. 왜 안 바꿔?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많이 힘드시죠, 제가 할게요, 제가. 고생하셨습니다. 야, 왜 안 들어오나 그랬어, 나는 또. 기다려주셨지? 네, 제가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와, 잘 찌신다. 잘 찐다, 잘 찐다. 방아를 찐다, 방아를 찐다. 어이구, 잘 찌신데. 자, 잘한다. 옳지, 옳지. 좋다. 됐어. 어머나, 선생님이 노동요 불러주셔서 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잘 빠지고 잘 찌는 것 같아요. 아주 골고루, 매주가 맛있겠는데요. 아주 몸은 고대지만 재미가 있어요. 잘 찌어진 콩은 틀에 넣어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준다는데, 이곳에서는 이렇게 매주 만드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매주를 매우매우 밟아야 된다고 하는데. 선생님, 선생님이 잘 밟아주세요. 맛있게, 매주도 맛있게. 자, 자, 밟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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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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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어머님이 한 번 저거, 한 번 밟아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매그장, 매그장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얼굴을 잘 받아야, 그렇죠. 누구 매주가 더 예쁜지 한 번 볼까요? 아니야, 아니야. 전문가의 발놀림이 물론 낭나르지만, 제 매주도 나름 자신이 있습니다. 매주야, 매주야, 얼굴로 한 번 보자. 와, 너무 잘하셨는데요. 잘하셨습니다. 누구도 잘 떠졌네요, 그렇죠? 한번 보죠. 우리 이렇게 세안아볼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한번 세안아볼까요? 첫 솜씨 치면 대단하죠? 사실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내가 제가 만든 매주 괜찮아요? 모양이 어떻게 보면 되나? 네, 너무 괜찮습니다. 예, 예, 트레이너스 만들어서 그런지 제가 만들어놓는 거나 선생님이 만드는 거나 똑같이 예쁜데요. 뭐 한 장은 간장 마시고 뭐 매주 먹어보려나. 내가 두 분 보니까. 엄마하고 따님이세요? 엄마하고 따님이세요? 저희 며느리예요. 누가? 며느리? 따님이 아니고? 그 시어머니야? 그 고국 아니네? 그렇죠. 뭐 따님은 거 아니고? 그냥 며느리였고 시어머니였고. 근데 이건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오래됐죠? 제가 이거 시작한 지는 한 17년 됐고. 그때 시집어오셨어? 네, 제가 그때 결혼을 했고요. 아기를 조금 키워놓고 어머님이 이제 저희가 이거 된장은 그때 하셨고요. 하시면서 교육 농장이라는 걸 하시게 됐어요. 그때 이제 뭐 프로그램도 만들고 서류 작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머님이 도와달라고 부탁하셔서. 오케이. 뭐 그 정도로 좋고. 어머니가 엄마, 어머니가 며느리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는 제가 못하는 부분을 제가 다 해주니까. 채워주셨군요. 네네, 저 우리 집에서 없어서 안 될 액기스라고 저는 생각하고. 꼭 필요한 존재. 네,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아들하고는 내통을 별로 안 해도 며느리하고 항상 의논을 하게 되고 그렇게 잘하고 있어요. 고부간에 이렇게 정이 두터우니 된장 맛이 좋을 수밖에. 자, 이제 숙성을 시켜줘야 하는데. 아이고 냄새, 이 메주 뜯은 냄새. 오! 아이고, 독하다. 독해. 메주는 벼집으로 엮어서 황토 숙성실에서 띄웁니다. 완성품인 된장이 아니라 메주를 사가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좋은 메주만 있으면 된장을 잘 담글 수 있겠죠. 어? 야, 이건 아주 묵직하다. 그거 새끼를 잘 구왔네, 그냥. 우리 며느리가 구신 것 같아, 그냥. 단단하게. 오! 자, 잘 떠라. 고맙다. 내가 한 달 후에 올게. 고맙다. 갑시다, 가시죠. 나가시죠. 자! 정성이 아주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잘 띄운 메주는 야외 장독대 항아리에서 3년간 숙성을 한다는데, 그 장독대 속에 담긴 보물들을 안 보고 갈 수는 없겠지요. 자, 개봉박도 냄새부터 꽉 고소하다. 맛을 좀 볼게, 된장. 내가 된장 맛을 잘 알아놓으면. 색깔은 참 예쁘네. 생된장은 맛발 때 하고 찢었을 때 맛이 달라요. 뭐 된장이지 뭐. 하하하하. 이 된장 가지고 된장찌개 해 먹으면 참 맛있겠다. 이러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맛있겠죠? 네, 네, 된장찌개 해서 한 번 정신 맛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글보글 끓이는 전통 된장찌개. 이야, 늘어놓은 날 이보다 더 좋은 별미가 또 있을까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자, 잔치 잔치 벌렸네, 된장 잔치 벌렸습니다. 제가 맛을 좀 볼게요. 네. 우와. 우선 냉이도 들어갔다. 네. 냉이도 밭에 있어요. 내지. 어. 된장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죠? 네, 대구에서 아파트 생활을 할 때 그 동네, 제가 초대 분여 회장을 하게 되었어요.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분여 회장? 네. 아, 뭐? 누가 안 두지 뭐. 네. 하면서 주민들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많이 먹고 갔어요, 그냥. 그래서 제가 맨날 해줄 게 없어서 된장을 찢어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된장 맛있다고 된장을 만들어 팔아라 그랬어요. 오! 그랬는데 제가 아파트 살면서 된장을 만들어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시골로 돌아오면서 사람들 우리 된장 맛있다 하는데요. 된장 장사를 한 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막연한 생각, 지식도 없이. 예.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공하셨네요. 콩이며 소금이며 재료 하나하나 연구해서 찾아낸 잔맛. 이야 뭔가 음식이 어떻게 이 된장 맛은 먹으면 먹을수록 맛있습니까? 이런 된장을 계속 만드실 거지요? 네. 그럼요. 된장은 계속 만들어야 되죠.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는.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는. 확실한 그런 올바른 된장과 고추장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아, 이 집의 음식은 정말 그런 음식이네. 이 소리를 제가 전국적으로 듣는 게 가장 큰 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그게 꿈이시랍니다. 어른들의 꿈이 맛있게 익어가는 곳을 떠나서 아이들 행복이 드넓게 펼쳐지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칠곡에 하나뿐이 양떼 목장입니다. 눈이 와서 어린 손님은 만날 수 없었지만 이 복술복술란 양떼들이 저를 맞이해 주네요. 눈 오는 날의 목장 풍경. 나름대로 그래도 멋은 있는데요. 조금 쓸쓸하고 좀 굳어놓고 하지만은. 저기 바라보니 저게 이제 면양 같아요. 면양. 많지는 않지만은 이게 아마 추우니까 다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저기도 면양. 이게 사냥 같고. 이야. 이게 지금보다는 푸릇푸릇할 때. 이 찬천초목이 파랄 때 오면은 아주 장관이겠어요. 뭘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기 꼬부꼬부로는 저거는 아마 면양 갈피에요. 그 찬천에서 몇 마리 나갑니다. 지금 이제 털 깎는 양은 한 60마리 정도 되고. 젖자는 유산 양은 140마리 정도 됩니다. 이게 제일 많군요. 아기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는 주로 이제 축산 체험에서 어린이들이 와서 양하고 놀고 풀 주고. 그 다음에 젖도 먹이고. 그 다음에 이따 보시겠지만은 트랙타를 타고 목장을 한 방귀 둘러보는 것도 있고. 또 승마도 하고. 승마도 하고. 그런 체험을 주로 하는 목장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게 다양하군요. 예. 그럼 저를 한번 체험 좀 시켜주세요. 어디로 가나. 예. 그러면 우선 최섭님 모셨으니까 양한테 풀을 한번 줘봅시다. 건초주는 거죠? 양띠는 4월부터 11월까지 매일 방목하고 겨울에는 주말에만 방목을 한다고 하네요. 먹이를 들려면 불러요. 이리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한번 불러봅시다. 최섭님 모기 들고요. 제가 박수를 불러볼게요. 얘들아. 이리 와. 먹여줄게. 자 이리. 이거 먹어라 이거. 이거 먹어. 어? 이거 오늘 아주 양념 잘 됐어. 이거 먹어봐. 아침에 일부러 아주 기름 들어와가지고 맛있겠는데. 이리 와. 이거 좀 먹어봐. 아직 쳐다보지도 않는데. 다른 애들 한번 주도록 해 봅시다. 얘들 말고. 잘 먹는 애들 있거든요. 어떤 거? 뒤에 한번 물어보시죠. 아 저 사냥? 네. 사냥들은 저놈들은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잘 먹습니다. 그러죠. 사냥 한번 줘보세요. 오해하는 게 참 예쁘죠. 유 사냥들은 순해가지고 사람들을 잘 따는데 이런 산지에서 키우기 좋지요. 자 비빔밥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비빔밥이니까 많이들 먹어라. 이거는 어린 애들 처먹이 좋네요. 애기들을 좋아하겠어요. 애들이 잘 좋아하면서 애들은 어릴 때부터 젖을 먹여서 길렀거든요. 그 사람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잘 따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이. 자 먹어라 먹어라 먹어라. 다 먹었다. 자 끝. 끝. 차 선생님 젖먹이로 한번 가봅시다. 젖먹이로 한번 가봅시다. 제가 짠 먹거든요. 다시 한번 먹어봅시다. 가시죠. 자 젖먹이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젖먹는 체험. 자 젖먹이는 체험입니다. 대표님 여기는 이제 먹이체험하는 곳인데. 자 너도 한번 먹어봅시다. 자 너도 한번 먹어봅시다. 자 깜물이 많이 부어라. 아주 생존이구나. 먹기 위해서. 자 너도 먹으라. 자 너도 먹으라. 너도 먹으라. 자 너도 먹으라. 너도 먹으라. 너도 먹으라. 너도 먹으라. 다리 하나로는 상대방을 완전히 눌러. 너무 좋죠. Oh komm. 아 правило. 그럼 저 좀 봐. 이렇게 라고 그러시죠. 제 선생님 여기서 계속 계시면서 젖먹이는 거. 알겠어요 알겠어요. 내가 바빠서 이 촬영 끝나고. 다음 주에 또 와서 또 dealt해. 알겠습니다. 예예예예예예예예. 끝. 끝. 아 나도 먹어갔네. 에어어어어어어. 그 옆지요 체험 활동하고 나면은 한 마리 들어가고 싶다고 물은 애들이 꼭 한 명씩 있대요 그럴 때는 관심을 돌리기 위해 딱 좋은 체험이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트랙터 깡통열차 저걸 타고 운전하시고 손님들은. 자 출발 목장길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깡통열차가 움직일 때마다 깔깔깔 터질 아이들 웃음소리가 귓가에 선합니다 거친 길을 달려나가지만은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간간이 반가운 이들과도 마주치고 말이지요 내 꼬마들하고 나들이 가든지 여기든가 저만 시세 이제 깡통열차을 다 탔으니까 아주 너무 신나가지고 하루에 모든 재미로 오늘 여기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나저나 다 끝났잖아요 모자 벗으세요 아 예 이거 따뜻하게 벗습니다 예 이쁜데비에 쓰지 않나요? 만찬 탄다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목장에서 만든 우유 하나 잡사보실래요? 아 이게 여기서 생산되는거에요? 아 그럼 마셔야죠 아 그럼 마셔야죠 자 한번 따뜻하게 드릴게요 이게 산약류? 아 그렇군요 나는 젖소 우유를 먹어봐도 산약 우유는 처음 먹어봐요 아 이거는 소화도 잘 되고요 설사를 안 합니다 근데 맛이 좀 진하다 네 더 고소하고 진하네 여기 인제 산풀 먹고 목장에 박모광풀을 먹으니까 다른 데보다는 맛이 훨씬 좋지요 그래요 예 근데 대표님 어떻게 이거 그 뭐야 이럴 때 목장을 시작하시게 되셨어 언제부터 이렇게 하시게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수의사를 하고 있었는데 수의사 수의사라는 직업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안정된 직업이거든요 근데 왜 이 고대 고생을 사서 오셨냐 이거예요 아 소수의사를 제가 한 30년 했는데 소수의사를 하다보니까 이제 축산 수의도 축산의 일부분이지만은 직접 동물을 길러보고 싶기도 하고 예 또 수의사는 뭐 나이도 자꾸 들고 하니까 소는 굉장히 힘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덜 힘들고 또 대학 들어갈 때 축산 직접 가축을 길러보고 싶었거든 길러보고 싶으셨다 네 근데 하루에 일과는 어떻게 출발하시고 어떻게 끝나요 일과가 어때요? 아 여긴데 아침 궁금해 아침 5시 일어나가지고 한 시간 동안 저 양들한테 양들한테 풀 주고 아 먹이 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밥을 해가지고 6시 되면 아침을 먹고 시사하시고 예 한 시간 쉬었다가 8시부터 이제 밥 먹고 시작하고 예 오후 한 4시에서 다시 사야 이제 집에 들어가죠 얘들이 언제 제일 보람을 느끼세요? 예 애들이 짐승을 직접 만질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교감할 시간이 없거든 예 저 그 애들이 와서 양학원 울고 만지고 그 좋아하는 모습이 항상 보람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 궁금해서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오면은 뭐 정경이나 뭐 바라볼 게 뭐 있다면서 뭘 볼 게 있어 보여줄게 쉽게 못 갈색 드리겠는데요 알았어요 그럼 내가 다른 거 마셔야죠 뭐 최선생님 그래 궁금해하시니까 우리 목장의 하이라이트는 오후 4시에서 5시에 양이 집에 들어가는 퇴근하는 모습 아 양들이 퇴근하는 모습 그게 아주 특별한 광경입니까? 예 그럼 보시면 까무러칩니다 아 그래요? 궁금한데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양대를 몰아서 집으로 보내야 할 시간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인사만 했었네 아유 그냥 살쪄가지고 또 뛰는 거 좀 봐 하하하하 잘 뛰려 이거 퇴근 시간에는 아주 엄청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말이야 아 여기가 장관이 곁에 퇴근할 때 음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양대들 도심 안에서 이런 전경을 볼 수 있다는 게 참 황홀합니다 귀여운 양들아 오늘 너희들 덕분에 아주 양껏 행복했다 야 때로는 전쟁의 역사 앞에서 숙연해지기도 하고 그 아픔을 견디기 위해서 꽃피운 오늘의 모습에 감동을 받기도 했습니다 일곱 가지 행운을 갖춘 즐거움 사랑과 행복과 감동과 위로와 그리고 자연과 즐거움과 따뜻함 이 일곱 가지 행운을 저는 오늘 모두 만나봤습니다 저는 앞으로요 이 행운 감동 역사 그리고 위로 이 모든 것 그래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아름다운 색을 가진 칠곡 여행 아름다운 풍경을 그릴 때 한 가지 색으로는 표현할 수가 없죠 다양한 채도의 밝은 색으로 때론 무채색으로 그려지는 한 폭의 그림처럼 오늘 찾아 나선 현대사의 여행도 과거라는 밑그림 위에 희망이 더 칠해진 아름다운 그림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여행이라는 제목의 이 특별한 그림 함께 그려보시죠